박문규 추리소설 음모의 사슬 1986년 11월 15일 10시 30분 목포행 통일호가 막 서울역을 떠났다. D 산업주식회사 홍보과장 동환은 8호차 35호석에 자리를 잡았다. 동환의 나이는 35살. 깨끗하고 폭신한 자리였지만 마치 바늘방석에 앉기라도 한 듯 그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 목포 방면으로 출장길에 오른 그였지만 몸은 열차 안에 도사리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종착역인 목포에 달려가 있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그처럼 따로따로 놀고 있었으나 쉴 새 없이 번뜩이는 눈. 그 눈만은 선반 위에 얹혀진 007 가방을 서치라이트에 불빛 퍼붓듯 뻔질나게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살려고 바둥거려봤지만 옛날의 아내로 되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죽는 것만이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린애라도 있다면 희망을 안고 살아보렸만. 내키지도 않는 저승길을 제멋대로 내딛습니다. 동한씨 좋은 여자 만나 내내 행복하세요. 광미 광미의 유서 광미의 나이는 서른하나 007 가방 속엔 동한의 아내 광미의 자필 유서가 들어있었다. 5개월 전 그녀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쓴 유서였다. 유서 내용을 되씹으며 007 가방 위로 기울인 동한의 눈에 불현듯 광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잔인한 음모를 눈치챈 듯 저주하는 얼굴이었다. 동한이 8년 전 그녀와 만나게 됐던 것도 출장가는 착한 애서였다. 여대생 광미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두 사람은 시선이 딱 마주치면서 자석과 쇠붙이처럼 끌고 끌리는 관계가 돼버렸다. 그녀의 부모는 동한이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구실로 결혼을 맹렬히 반대했다. 그러자 동한은 기습적으로 그녀의 몸을 빼앗음과 동시에 소급장난식으로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을 치러버렸다. 그런데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이 1년을 넘기기도 전에 동한의 70대 노부가 세상을 떠났다. 시골에 홀로 남은 노모를 동한은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다. 광미의 고된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숙명적인 고부관계는 이 집안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운 것도 아니건만 고부간의 싸움은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해내고 있었다. 서로 흘기고 으르렁거리며 아웅다웅 티격태격. 리듬을 타고 벌어지는 싸움은 거른 날이 없었다. 그러나 고부간의 춘추전국 시대는 2년을 넘기자마자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70고령의 쓸데없는 전력을 소모한 나머지 시어머니는 황천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광미는 자유해방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지만 동안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뼈를 각는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부부는 2년 전의 애정을 되찾을 길이 없었다. 광미는 지난 날의 달콤한 추억을 되씹으며 혼자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노이로제 증세는 더해가기만 했고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다. 어머니를 학대한 아내에게 찌들고 멍든 동안의 심기는 좀채로 누그러질 줄을 몰랐다. 광미는 느느니 짜증과 신경질 뿐이었고 동화는 욕설과 완력으로 맞서는 판이니 집구석은 어둡고 살벌한 지옥으로 변해갈 뿐이었다. 어느 날 광미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바가지를 긋다 남편의 약점인 학력을 들먹이고 말았다. 급소를 공격당한 동안은 성난 짐승처럼 길길이 날뛰었다. 참을 수 없는 수모였다. 그는 분연히 집을 뛰쳐나갔다. 하룻밤 여관방 신세를 지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에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꾀죄죄한 얼굴로 귀가를 했다.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판인가. 태풍 전야의 고요.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그토록 미친 개에 설치듯 발광하던 아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숨소리조차 들리지를 않았다. 문득 시야에 낯선 물체가 다가들었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하얀 편지 봉투. 안에 광미의 유서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동아는 유서를 접한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듯 광미는 병든 동물처럼 격하게 핥닥거리며 멀거니 눈을 뜬 채 인사불성이 돼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찍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동아이 한 발짝만 늦게 귀가했더라도 그녀의 목숨은 영영 건질 수 없었을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입원 가료 끝에 그녀는 퇴원을 했다. 그녀의 몸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동아의 마음속 응어리는 풀릴 리가 없었다. 이 무렵 동아는 같은 회사의 여직원 경혜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혜의 나이는 27살. 최근에 시련의 쓰라림을 안고 있는 그녀는 강남의 B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돋보일 정도의 미모는 아니었으나 날씬하니 키가 크고 살결이 야들야들한 육감적인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퇴근길에 다방에 들러 커피 한 잔씩 나누고는 팔짱을 끼고 B 아파트로 향했다. 한 남성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지닌 여인 같지 않게 경혜는 새로운 남성에 대해 불신감 같은 걸 되씹고 있지는 않았다.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없는 여인이어서 그 점이 동아에게 신선미 넘치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아파트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다 침실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동아는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멍하니 앉아있었다. 동아의 손목을 붙잡으며 녹아가는 목소리로 경혜가 말을 걸었다. 동아는 희죽 웃고 그녀의 미끈한 넓적다리 위로 한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이 대번의 홍당무로 변했고 눈자위가 개슴치레해져갔다. 동아의 손동작이 바뀌면서 두 개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화끈하게 달아오른 동아의 몸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자 폭풍이 휘몰아쳤고 집채같은 파도가 두 사람을 행가래치고 있었다. 그녀는 광미와는 달리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차분한 가운데 은근한 몸놀림이 오히려 동아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경혜의 몸속엔 시어머니나 남편을 깔보고 증오하는 간특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동아는 경혜의 아파트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동아의 마음속에서 광미의 이미지가 지워져버린지는 오래고 잔악계나 경혜를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었다. 광미는 자살미수극이 벌어진 후 2개월쯤 지나자 언제 음독한 적이 있었더냐 싶을 만큼 눈에 띄게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신체가 건강을 되찾은 때문인지 정서적인 안정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눈부시게 변했다 해도 시어머니를 모시기 이전의 아내는 아니었다. 동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광미를 보는 눈에 쌍심지가 켜지곤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어린애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흠이었다. 광미에겐 어린애 하나만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애를 낳아야지. 어린애만 낳는다면 남편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야. 어, 거룩하신 삼신할머니. 이 박복한 여인에게 어린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앉으면 청승맞게 주문을 왜곤 했다. 그러다 밤만 되면 야하게 화장을 하고 활락가의 여성처럼 헤프게 웃으며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꼬리를 흔들기 일쑤였다. 동아는 마지못해 아내를 끌어안을 때마다 경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곤 했다. 9월 중순 어느 날. 동아는 책장 속에서 희한한 물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몇 달 전 광미에 유서가 들어있었던 바로 그 편지 봉투였다. 오래전에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책장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텅빈 머릿속에서는 난데없는 똑딱선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 묘한 충동이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것은 전광석화식으로 떠오른 끔찍한 그리고 잔인한 살인 계획이었다. 동아는 유서를 보물단지 감추듯 007가방 밑바닥에 깊숙이 감췄다. 역사적인 살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 정렬을 쏟았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만큼이나 두렵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모가지 한번 비틀어보지 못한 주제에 아내를 죽인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설령 황야의 무법자로 둔갑을 해 아내를 죽였다고 치자 완전 범죄로 꾸미는 이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몇 값절 더 어렵지 않을까? 살인, 완전 범죄 범죄학을 연구했거나 추리소설조차 읽어보지 못한 동안으로서는 힘에 부치는 과중한 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염을 불태웠다. 11월 초순 살인계획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11월 15일 3박 4일 예정으로 출장길에 오른 동안은 18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나흘 동안이야말로 운명을 건 역사적인 거사 기간이기도 했다. 광민은 남편이 집을 떠날 때 하루를 앞당긴 17일에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환은 출장 첫날인 15일 밤은 광주에서, 16일 밤은 목포에서, 그리고 17일 낮은 광주에서 보내면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동환이 17일 오후 특급 열차편으로 상경해 자기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였다. 광민은 짙은 화장을 하고 들뜬 얼굴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환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광민은 맥주와 통닭을 내놓았다. 동환은 걸신들린 망나니처럼 헉헉거리며 퍼먹다. 막판에 가서야 아내에게 맥주를 권했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달리 고개를 흔들며 사양했다. 오랜만에 보는 귀엽고 정숙한 모습이었다.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잖아. 나 혼자 돼지처럼 먹어치웠다고 기분 나빠서 그래? 아니에요.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럼 딱 한 잔만 해.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돼요. 오늘 밤은 죽어도 못해요. 그녀는 막무가내로 남편의 권유를 뿌리쳤다. 이 여자가 혹시 남편의 음모를 눈치채기라도 했단 말인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내의 얼굴에서 뭔가를 알아내고 시침이 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오늘 밤 집에 온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 안 했다고요. 걱정 말고 많이 먹어.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겁먹은 듯한 눈이 에로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통닭을 깡그리 먹어치우고 나서 동환은 그녀의 어깨 위에다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손을 척 얹었다. 파르르 떨고 있는 가녈픈 어깨였다. 그녀는 에로틱하게 빛나는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동환의 가슴 속으로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곧 침실로 자리를 옮겼다. 난방이 돼 있는 후끈한 방 안엔 꽃향기 같은 화장품 냄새가 강도 높게 진동하고 있었다. 동환은 전에 없이 음습한 분위기 속으로 젖어들고 있는 자신이 혹시 최면술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광민은 시근거리며 동환의 가슴 속을 비집고 악착같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손에 의해 마지막 옷이 벗겨질 때까지의 동작을 그런 식으로 채찍질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하는 사이 원시 상태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다. 거대한 활화산이 불을 내뿜을 때처럼 엄청난 폭음을 터뜨리며 지구의 한 귀퉁이를 침몰시키는 이변이 일어났다. 나 물! 물을 줘요! 광민은 앓는 목소리로 비명을 내질렀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다 미친 개처럼 동환의 입술을 물고 늘어졌다. 물을 달라고 외치던 입으로 남편의 입술을 물어뜯고 있는 그녀의 몸속엔 집채같은 파도가 방파제를 핥히며 벽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윽고 장쾌한 굿바이 홈런이 터졌을 때 격동하던 물리적 소용돌이는 왁자지껄하던 관중들이 숨을 죽였을 때처럼 뚝 멈췄다. 광민은 입을 떼고 다시금 물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갈증탄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몸뚱이가 쾌락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외치는 병적인 습성이었다. 음독사고가 있고부터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부르짖는 새로운 버릇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다급하게 외치며 까무러쳤다 깨어나는 동안 땀에 젖은 몸뚱이가 몇 차례 격련을 일으킨 끝에 몽둥이 찜질을 당한 코브라처럼 쭉 뻗어버렸다. 눈을 감고 코를 골며 멀리 꿈나라로 가버린 것이었다. 동아는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최대한으로 인내력을 발휘해 그녀의 몸속에 증거물이 남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었다. 동아는 급히 서둘렀다. 식탁 위를 말끔히 치우고 식기를 씻어 깔끔하게 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007 가방을 열어 하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엔 5개월 전에 쓴 아내의 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유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봉투 속에 넣었다. 봉투를 눈에 잘 띄는 경대 위에 올려놓고 나서 살기뻗친 눈으로 아내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없이 사랑스럽고 가엾은 얼굴이다. 미안해 광미 어쩔 수가 없었어. 무지막지한 내 소행을 용서해줘.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드리리다. 묵념을 한 다음 동아는 거실에 있는 가스난로를 침실 안으로 옮겨놓고 코크를 돌렸다. 점화장치를 누르지 않은 채 가스만 내뿜기게 독사의 입에서 뿜어대는 가증스런 숨소리처럼 가스는 무서운 기세로 방 안에 퍼져나갔다. 동아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밤 10시가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그는 창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광등을 끈 다음 밖으로 기어나왔다.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아파트 주변은 찬바람이 휘무라치는 어둠 속에 이미 파묻혀 있었다. 동아는 10분쯤 걸어가다 택시를 집어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10시 40분 발 특급 열차를 탔다. 거사를 치른 뒤에 흥분이 남아있어서 동아는 차 안에 자리 잡고 앉았지만 도무지 느긋해질 수가 없었다. 혹시 광미가 지금쯤 눈을 뜨고 되살아난 건 아닐까? 그 가증스런 독사의 숨소리에 잠을 깼을 것만 같아 동아는 안절부절못하며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광주에 도착한 후에도 침실 안의 광경이 자꾸만 떠올라 한잠도 잠을 잘 수 없었다. 11월 18일 아침 7시에 광주를 떠난 동안은 12시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공중전화박스 안으로 뛰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리자 곧 전화가 나왔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인데 아내는 아니다. 당신이야? 동아는 많이 알면서 능청을 떨었다. 동아 씨세요? 나 옆집에 사는... 그런데 부인께서... 큰일이 났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동아 씨, 빨리 집으로 오십시오. 툴툴한 사나이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왜 그러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동아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99%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짚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와 보시면 압니다. 빨리 오시오. 알겠습니다. 동아는 허겁지겁 공중전화박스를 뛰쳐나와 택시를 붙잡았다. B 아파트 광장엔 NP 100차가 멎어있었다. 동아는 단숨에 3층으로 뛰어올라갔다. 4명의 사나이들이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동아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차가운 눈빛들이었다. 동아 씨인가요? 책임자로 보이는 40대 사나이가 말을 걸었다. 나직했지만 압도하는 힘을 지닌 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 저의 집사람이요?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40대 사나이는 동아를 침실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침실 안의 상황은 어젯밤 그대로여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독사의 숨소리가 멎었다는 점이었다. 동아는 침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경대 위로 시선을 기울였다.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할 유서가 보이질 않았다. 아내의 잠든 얼굴은 어젯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아니, 어젯밤보다도 한층 더 잔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동아는 입술을 깨물고 두 손을 꼭 쥔 채 아내의 얼굴 위로 축축한 시선을 던졌다. 슬픔이 북받쳐 울음이 확 터지려는 것을 그는 애써 자제했다. 울상을 짓는 것 이상의 제스처는 연극으로 오인받을 염려가 있다고 느낀 때문이었다. 사전 계획대로 일은 순조롭게 끝난 셈이었다. 상상 후에 참혹한 현실을 처음 경험하는 그는 극도의 흥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각각 다른 모습을 한꺼번에 조명하며 한 조각의 구름처럼 허공에 두둥실 떠있는 기분이기도 했다. 동아는 할 말도 없었고 입을 열 경황조차 없었으며 승리감이나 좌절감도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동아는 등골에 식은땀이 우석 솟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이쪽으로 와주실까요? 40대 사나이가 침실에서 나가며 손짓을 했다. 동아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나는 와이석 K경입니다. 이분은 시경에서 나온 시형사고요.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검시가 끝났어요. 아까 시형사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 원인은 가스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얘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동아의 얼굴을 쏘아보곤 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꼭꼭 씹어 들어야 했다. 동아는 속으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쌓았다. 침실 경대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이 손수 쓴 유서 같더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읽어보고 싶습니다. K경이가 내민 유서를 받으려고 동아는 불쑥 손을 내밀었다. 손은 대지 말아요. 그냥 읽으면 되지 않소? 동아는 주춤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채 뽑히는 듯한 압력을 느끼면서 요동치듯 몸을 떨었다. 몸과 마음 속 깊이 숨었던 죄의식이 형사의 꾸짖는 목소리에 힘을 얻어 강한 반발을 일으킨 탓이었다. 아직 필적 감정도 지문 제춰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읽어보기만 하쇼. 동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으로 유서를 읽었다. 집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형사들은 동아의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때요? 부인의 필적 틀림없나요? 네, 필적은 틀림없습니다만. 유서의 문면으로 보아서는 자살 같지만 현장 검증을 해봤는데 말씀이야. 도어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었고 부인의 자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글쎄... 경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시체가 발견됐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그런데 동아씨, 당신은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겠소? 아, 네. 말씀드리죠. 전남 광주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 광주에. 그러니까 여행 중이었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고 출장을 나갔더랬습니다. 음, 남편이 부재 중에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건 없나요? 아, 오래 전부터 아내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동아는 계속해서 2년 남짓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빚어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등을 돌리고 살아왔었다는 얘기하며 부부 사이에 어린애가 없다는 점, 남편의 출장이 자자 독수공방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 등등 아내의 문제점을 늘어놓았다. 아마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한숨을 푹 내쉬면서 두 경찰관은 동안의 얼굴빛을 유심히 살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부인의 시체는 곧 병원으로 옮겨지게 될 거요. 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다음 사망진단서를 붙여 집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동아는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이제 살았구나. 동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그는 형사들과 말을 주고받는 동안 약점 잡힐 소리를 하지나 않았을까 되새겨봤지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떠오르지 않았다. 저녁 8시에 아내의 시체는 되돌아왔고 장례식은 이튿날 오후 1시에 치르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시체가 되돌아오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부산에서 올라온 장인 장모가 들이닥쳤다. 욕설과 울음과 난동의 도가니로 초상집은 난장판을 이루었다. 장인은 누나를 까두짚고 팔을 걷어올리며 동안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남의 집 귀여운 외동딸을 낚아채어 단물을 빨아먹고 때려죽인 것이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따귀를 갈기고 옆구리와 사타구니를 겨냥해 발길질을 퍼붓곤 했다. 동아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 꼼짝을 안 했다. 이럴 땐 다소곳이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을 구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 때리면 열 번 굽실거리는 식으로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장인은 힘이 빠지자 난동을 멈추었고 집구석은 가까스로 평온을 되찾았다. 밤 열한시가 넘어서 형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시체 앞에 분양하고 나서 동안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그들은 조문객으로서의 예절을 지키면서도 직업적인 임무 수행을 게을리할 까닭이 없었다. 동안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대하자 신경이 곤두서서 배알이 뒤틀렸지만 꼭 참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동안 씨, 실은 부검 결과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저쪽 방으로 가실까요? 아닙니다. 딴 데서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어 나서. 딴 데라뇨? 가보시면 압니다. 동아는 꽁무니 빼는 자세로 머뭇거리다 형사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광장에는 백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동안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질풍같이 달렸다. Y 경찰서 동아는 Y서 형사 계장 앞으로 끌려갔다. 얼굴이 우둥퉁하고 눈망울이 움푹 패였으며 옛날의 포도대장처럼 용맹스런 인상을 지닌 40대 사나이다. 부인의 사고에 대해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아셨겠죠? 자, 케이 경위 부탁하오. 형사 계장의 옆자리인 케이 경위 앞으로 옮겨 앉은 동아는 케이 경위의 신문을 받게 되었다. 먼저 부검 결과를 얘기하겠는데 가스에 의한 중독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몸속에서 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으니까요.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젯밤 11시에서 12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체는 폭력에 의한 것이라든가 약물 따위의 흔적이 없어서 일단 자살로 단정을 했습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케이 경위가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다. 그런데 동아 씨 네? 시체의 해부 결과 말입니다. 두 가지 묘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네? 두 가지 묘한 의문점? 의문점이라뇨? 그렇소. 동아 씨는 유서 내용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아까 케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 한번 읽어봤었죠?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케이 경위는 하얀 봉투 속에 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 유서의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오. 어린애라도 있다면 희망을 안고 살아보련만 이 대목인데 말씀이에요. 네, 그 대목도 제가 수긍하고 있습니다. 동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부인은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임신 3개월. 아시겠소? 뭐라고요? 임신 3개월? 동아 씨는 그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가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낸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부인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알고 있어요. 동아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유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자살 동기 하나가 감쪽같이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럴 수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으니 도망칠 수도 없고 난감하기 이를 때가 없다. 당신 내 아파트 근처에 F3부인과 병원 있죠. 부인은 그 병원에 가끔 진찰하러 찾아간 일이 있었소. 부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병원 측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그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부를 점검해 본 거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케이스 선생님. 왜 집사람은 저한테 그걸 감췄죠? 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인은 지난 여름 수면제를 복용한 일이 있었다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까 봐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인가 치울 것인가 의사하고 상의를 해왔다는 거요. 아시겠소? 그, 그럴리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낫기로 결정을 했을 때 얘기할 작정이었다는 거였소. 남편을 깜짝 놀라게 기쁘게 해줄 작정이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소. 어젯밤 아내가 맥주를 사양한 사실을 동안은 문득 떠올렸다. 임신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번 사고를 자살로 인정할 수는 없게 된 셈이오. 케이 경위의 목소리가 주넘해지면서 저승사자처럼 가공할 모습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유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안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유서, 우리는 다 알고 있소. 다 알다뇨? 그럼 제가 아내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죽였다는 말은 안 했소. 다만 이 유서는 부인이 임신하기 이전인 3개월 전에 썼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거라고. 아시겠소? 어떻소, 동안씨? 우리는 이 유서가 임신되기 훨씬 전에 쓴 게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있소. 동안씨가 부인하진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린 그런 각도에서 수사를 폈었소. 아시겠습니까? 제발 이루지들 마십시오. 전 아내를 잃고 충격받고 있는 놈입니다. 지난 여름 부인은 수면제 과용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아냈소. 부인은 그때 자살을 기도했었고 이 유서는 그때 쓴 거란 말이야. 당신은 들통날 줄 모르고 이걸 써먹으려고 했던 거야.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가려진 형사들의 얼굴에서 도깨비 불빛처럼 차디찬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판, 사 판, 코너에 몰린 동안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 보세요. 추측은 자유지만 생사람을 잡지는 마십시오. 동안은 부르르 몸을 떨며 아기의 잔 목소리로 씹어뱉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귀가해서 침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맨 먼저 궁금한 게 뭐였지? 당신은 침실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경대 위를 제일 먼저 살폈죠. 유서가 있나 없나 하고 당신이 어떤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어이 깨뜨리고야 말 거요. 나는 어젯밤 광주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던 그 시각에 말이에요. 제발 날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뭐 혹시 유서에서 제 지문이라도 검출됐습니까? 동환 씨의 지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지문이 남게끔 실수를 범할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오. 이 유서엔 당신 지문도 부인의 지문도 없어요. 이 점 역시 범인들이 곧잘 범하는 실수란 말이오. 부인이 쓴 유서에 부인 본인의 지문이 없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고. 부인 이외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그럼 누가 집사람의 지문을 지워버렸단 얘기가 되나요? 누가? 그건 동환 씨 당신이오. 이것 봐. 당신 말이야. 어젯밤 집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새로운 사실 하나 가르쳐드릴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 앞길이 캄캄한 그의 눈앞에 쳤냐 맞냐 가파른 벼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뚝 섰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느낌만이 뚜렷할 뿐이었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라는 말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경혜. 그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닐까? 사실 동환과 경혜가 근래에 부쩍 가까워졌고 죽자 살자 뜨거워진 사이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야압한 것으로 경혜를 개입시킨다면 동환의 입장은 더욱 복잡하고 난처해진다. 동환은 비록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지만 경혜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녀에게 눈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부인의 위장 속엔 상당량의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소. 자살할 사람이 식사를 많이 할 리가 있겠소. 결국 그 소리를 하려고 그랬었나? 동환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이 잘 가는 슈퍼마켓과 집 근처 가게에 형사들을 보내 단문수사를 하도록 지시했소. 소화기 있었지. 통닭집에서 부인이 통닭을 사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소. 그런데 부검 결과 부인의 위장 속에는 닭고기는 검출되지 않았단 말이야. 안 먹었다는 증거지. 그럼 부인은 그 닭고기를 어떻게 처분했다고 생각하시오. 동환 씨, 어디 얘기 좀 해보시오. 일이 이렇게 뒤틀릴 줄 알았더라면 억지로 닭고기를 먹이는 건데. 동환은 후회의 막급이었지만 이제와서 엎질러진 물을 어쩔 것인가.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동환 씨, 말해보시오. 왜 부인을 죽였나요? 누구나 당신처럼 아내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죽인 뒤에 꼬리를 감추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곤 한단 말이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케이경이 앞으로 내밀고 있는 동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아마도 위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거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내의 임신 사실이 이 남자의 범행을 드러내는 힌트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